먹지 말라는 것만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만 잘 챙겨 먹어도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프렌즈입니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5명 중에서 1명이 당뇨일 정도로 이전보다 2배 이상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연령대가 높은 노인분들만 당뇨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30대, 40대, 50대에서 당뇨약을 많이 먹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전 연령대에서 당뇨 환자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당뇨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뇨약을 드신다고 해서 혈당 수치만 떨어뜨리는 것이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수치를 확 줄여주는 식품과 식이요법까지 당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니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집중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조금만 먹으려고 찾아보면 죄다. 당뇨에 안 좋다고 하니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당뇨 있는 분들이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되는 당뇨식품 몇 화질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삶은 계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단백질 섭취는 근육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40대와 50대는 급격하게 근 손실이 나타나는 시기여서 더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탄수화물에 비해 더 많은 단계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 더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 하나에는 6g 정도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은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드셔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서 식사 이후 간식으로 드시게 되면은 식후 혈당이 높아지지 않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이면 적당하며 노른자도 같이 드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는 흡착 능력이 뛰어나서 당이 바로바로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어떤 거를 드셔도 당뇨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당뇨에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당뇨에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구마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계란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유불급인데요. 간식으로 먹는다면 식후 3시간 이후 드시는 게 좋으며 한 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또한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지수가 크게 변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생고구마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고급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지방 함량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 식품으로 혈당 조절에 좋아요. 하지만 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거의 가공된 치즈인데요. 가공 치즈를 드시기보다는 자연산 치즈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즈를 고르실 때는 저염으로 된 것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가공되지 않으면서 자연산인 저지방 치즈가 좋겠네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으니 이것까지는 꼭 보고 가세요. 이런 간식들을 먹을 때는 꼭 식사를 먼저 해야 하자는데요. 어떤 식사 방법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한 당뇨 간식들은 식사를 마치고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먹어야 됩니다. 혈당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후식처럼 자주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당뇨병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밥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조금씩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드시는 양을 반 공기씩 나누면 총 6번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일정한 시간만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참에 아예 밥 양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필요한 기본 칼로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더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평소에 먹던 양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일단은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대를 간략하게 짚어드리면 아침 식사하실 때 반 공기를 드시기 시작해서 오전 10시쯤에 의해서 말씀드린 간식을 드시면 좋고요. 13시쯤에 다시 반 공기로 점심을 드세요. 16시쯤에는 또 당뇨 간식을 드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보통 5끼 정도를 하루에 남아서 드실 수 있어요. 꼭 6끼를 다 안 채워도 되고 이렇게 끼니가 줄어들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면서 같이 혈당을 조절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끼는 밥을 드시면서 나머지 2끼나 3끼 정도는 간식을 통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식사에는 가급적이면 식이삼류가 풍부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과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물을 자주 많이 마시세요. 피가 점점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체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남아있는 당을 우리 문 밖으로 배출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피가 희석이 돼서 끈적거리지 않게 되고 소변도 자주 보게 돼서 좋아요. 원래 소변으로는 당이 배출되면 안 되지만 당뇨가 있다면 혈액 안에 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소변을 통해서 당을 잘 배출해내는 것도 혈당을 관리하는 등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당을 체크하고 기록하고 이전보다 얼마나 수치가 낮아졌나 본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을 체크하고 삼시세끼 건강하게 챙겨 드시는 것만 잘하셔도 충분하니 꼭 관리에 성공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당뇨를 관리하려면 어떤 음식이 도움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은 계란은 하루에 하나에서 두 알만 먹자.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보자. 셋째, 치즈는 자연산에 저염이 좋다. 넷째, 식사는 조금씩 나누어서 여러 번 먹자. 다섯째, 물을 자주 마시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